호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요. 저녁 때 막 공연도 하는데 저런 데서 길거리에서 지금 공연도요? 그래, 막 터트리고 그랬잖아요. 여기 조깅도 많이 하겠다, 사람들이. 네, 조깅하고 그래요. 데이트도 많이 하고. 여기서 옛날에 데이트 많이 해 봤어, 산다라? 네. 근데 차 안에 주차장을 해 놓고. 나 산다라 아까 그것도 되게 신선했었어. 옛날에 뭐 여기서 연애도 하고. 저 뭐 다 얘기해요. 몇 년 전에 누가 헤어졌고. 누군지는 말 안 할 뿐이지. 한국에서 한국 연예인 사는 게 있어? 한국에서 전 연예인만 사귀어가지고. 아니 이제 이런 말 해요. 연예인만 사귀어가지고. 다 얘기해요. 다 얘기해요. 항상 얘기하죠. 뭐 6.25 때 얘기다. 이미 지났다. 네, 지금 뭐 지금 논란거리 될 게 아니라서. 우와, 갈라만시. 우와, 갈라만시. 갈라만시. 지금 몇 시? 갈라만시. 저거 맛있겠다. 약간 맛만 낸 게 아니라 진짜 다 이걸 다 이렇게 쫙 짜서 만들었나 봐. 맛있어, 맛있어.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갈라만시랑 또 다르네. 데일리로 갈라만시 항상 마시고 항상 짜먹다가 그래요. 그래. 그래서 오빠 여기서. 아니요, 갈라만시 시켰는데. 우와. 아니요, 갈라만시 시켰는데. 우와. 근데 갈라만시 저거는 원샷이야. 한 번에 바람쌉. 오빠. 우와, 양이 바람쌉. 아니. 알았어. 그것 non 해서. 부125 사회를 표현해ALK에도 매우 전망astoρεί ambition. 충전이다.